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짓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짓띠 여러분들 올해 이제 나은은삼제 또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5월달 6월달에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 애국낙댐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액댐들 잘 하시고 후탈이 잘 지나오셨는가 궁금합니다. 자 양력 7월달 8월달에는요 우리 짓띠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의 운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수가 있고 변동수가 많이 생기고 지들이 막 이렇게 창고에다가 벼씨를 막 이렇게 물어나르는 게 보였어요. 창고에 금전도 많이 나아지게 되고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인 키워드 자체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동 새로운 터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만큼 뭔가 흥분되고 긴장되는 일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잘 적응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일사들을 도전하기에 좋은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동료들 보셨으면 하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나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9살이 되는 우리 병자생 GT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7월달 오방기 어떨까요?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특히나 변동수 이동수가 많이 드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8월달에 잘 해소가 됐지 살펴보니 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하시긴 합니다. 요게 이제 요런 부분이 왔을 때 좀 데미지가 크게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휘청휘청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정도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내가 이제 뭔가 일사가 안 좋고 일진이 억울해졌을 때 급하게 뭔가 대처를 하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한 등을 쉬어가면서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공수는 할 일은 많은데 조금 결실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덕의 운에서는 기인의 운기가 많이 드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 기인의 운기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만큼 나한테 조금 해를 가하는 사람도 많은 형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편 내 편 피하식별을 잘해야 되는 운기 특히나 조금 이제 떠나보내는 인연수들이 많아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든 뭐 친한 지인 관계든 연인 관계든 정리를 하거나 좀 보내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의 갈무리를 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활력과 컨디션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항상 평소에 이동하는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을 더 벗어나가지고 여행을 간다던가 국외로 간다던가 해외로 나간다던가 막 다양한 활동의 형태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건강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다. 자 금전적인 부분은 그래서 들어오는 돈도 되게 많아져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루트도 많아지게 되는데 나가는 금전수도 많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안팎의 계획성 있는 금전의 지출과 수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1살이 되는 갑자생짓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신흥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조금 이제 이동수, 변동수가 든다는 게 지금의 일들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5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8월달 어떨까요? 짠! 오 그래도 이제 무탈이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특히나 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에 좋은 성과들이 많은 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뭔가 일들이 지속해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주변에서 좀 이제 걱정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그런 운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도가 있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인턱의 운에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운기가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런 것들을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큰 병이 낫는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서 아 내 건강수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해소가 되고 더 좋은 건강의 컨디션으로 다가가는 진보적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뭔가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받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내 명예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 뒤에 금전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소탄대시를 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금전에 내가 욕심을 내면 명예도 날아가고 금전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3살이 되는 임자생 집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난하다. 시련과 고난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이런 게 잘 해결이 될지 살펴보니 8월달에 오 그러네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급하게 대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니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때는 큰 이동수와 변동수가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직장 간의 이동수 거주지에 대한 이동수 따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의 전망에서는 새로운 인연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마치 이제 학교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가게 되면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많은 인연수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힘든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인격적인 전망은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명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기에 건강검진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뭐 평소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뭐 갑상선 수치가 좀 안 좋다던가 지방관이 있어요. 뭐 당뇨가 있어요. 혈압이 높아요.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건강검진 꼭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소소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안정적인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막 큰 돈을 크게 벌면 좋다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돈은 또 들어왔다가 덧없이 많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7월달 8월달에 금전수는 액수 단위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엉덩이가 무겁고 종잣돈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결실이 있는 돈들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자본을 잘 형성해 나가시면은 추후에 재산을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5살이 되는 경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격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호 만사가 형통하다. 짓띠 여러분들 중에 7월달 5반기가 흰색 나온 건 처음이네요. 자 여기 잘 이어지지 8월달 살펴볼까요? 8월달에는 조금 다사다단함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월달에는 좀 좋았는데 뒷끝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많이 나를 의로 보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는 뭔가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많은 집중을 받는다거나 카메라에 노출이 된다거나 TV에 나온다거나 무대에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사람의 덕망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로 인해 내가 좋은 일들 많이 겪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덕의 덕망에서는 내가 아까 금방 말했듯이 사람들이 많아진다. 특히나 사람이 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도 많이 얻게 되고 돈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덕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잔병 시대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소한 내 건강상황에 안 좋은 식습관들, 운동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져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병될 수 있는 그런 잔병 시대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금전이 생기는 만큼 구설도, 시비구설도 많이 따르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TV 같은데 보더라도 잘나가던 이제 연예인분들이, 공인분들이, 활동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구설수에 뭐 휘말리면서 좀 운기가 좀 접어드는 그런 타이밍이 많이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내 좋은 운기가 드는 만큼 내가 시비구설거리가 될 만한 일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면은 금전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우리 짓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동수, 변동수가 드는 와중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참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고비가 있었던 만큼 또 잘 적응해 나가는 짓띠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7월달, 8월달 운기 잘 누리시고요. 하늘 도령은 9월달, 10월달 좋은 운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